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권호씨가 박연차 회장의 돈 일부를 자신이 운요하는 국내 업체에 투자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도 북한과 직접 대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고의 과학기술을 집중 지원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는 공공기관은 경영진 해임과 예산 삭감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